네, 저번 시간에는 이 세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번에는 이 세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,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의학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제로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복잡하고 방어수단들이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이거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보안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기법이니까요.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세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시질적으로 PHP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세션, 예제로 들어가서 이번 예제는 4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는 사용자가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위치하고 있는 HTML 파일이고요. 두 번째는 이 폼에서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전송돼서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세션에다가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다. 그리고 이 사람의 닉네임은 무엇이다? 라고 하는 것을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일반 웹페이지, 즉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그런 로직이 바로 인증에 들어 있고요. 일반 웹페이지, 즉 로그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사용자의 닉네임을 세션에서 읽어드려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의 어떤 세션 정보를 삭제해서 로그아웃을 실현하는 기능이 이 로그아웃 기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각각의 기능들을 파일로 준비해놨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로그인.html 파일입니다. 로그인.html 파일을 열고요. 여기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. 여기다가 제가 아이디로 egoing이라고 하고 비밀번호로 codingeverybody라고 하고 지리보내기를 합니다. 실제로는 이 비밀번호를 패스워드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 별표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. 제가 지리보내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. 우선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바로 이건데요. 사용자가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필드에 각각 값을 입력하고 이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.php 파일로 포스트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.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을 지리보내기를 클릭해볼게요. 그러면 이걸 그냥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.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.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사용자가 전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받아서 첫 번째로 이 session start를 하죠. 이건 제가 지워버릴게요. 그리고 session start로 해서 이제 session을 초기화시키고요. 그 다음에 id 값으로 id를 변수로 egoing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패스워드, 보통 pwd라고 하는 패스워드의 약자입니다.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값을 패스워드로 저장을 해놨습니다. 즉 사용자가 전송한 값의 id와 패스워드가 이것들과 일치하면 이 사람이 로그인 할 수 있는 사용자다 라고 인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직들은 그것들을 비교하는 조건문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자다, 로그인이 가능하다 라고 인증이 되면 $underbar session이라고 하는 저 전역변수를 이용해서 EasyLogin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true를 주고요. 닉네임에는 egoing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닉네임을 적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header는 이 http 프로토컬에서 어떤 데이터 영역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술하고 있는 여러가지 메타 데이터 아무튼 그건 설명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데이터를 이 header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location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로 왔을 때 그 웹페이지에서 이 location이라고 하는 header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location 뒤에 있는 이 웹페이지가 될 건 url이 될 건 그쪽으로 다시 사용자를 보내버립니다. 이렇게 핑퐁으로 하는 거죠. 그게 바로 이 location이라고 하는 지시다구요. 이런 것들을 이제 redirection이라고 합니다.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사용자를 인증한 다음에 그 인증된 사용자의 session에다가 true, 그리고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session.php라는 파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. 한번 지뢰보내기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. 이렇게 되면 egoing의 환염이 나오고 logout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.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실행되자마자 location으로 redirection을 시켰기 때문에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라는 파일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디있죠? session.php죠. 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session 언더바 스타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session을 체크합니다. session 전역변수를 체크해서 isLogin을 확인을 하죠. 그래서 isLogin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이 로그인에 실패한 거죠. 왜냐? 바로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에서 isLogin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배신조가 왔네요.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login.html이라고 하는 파일로 사용자를 보내버립니다. 이 파일은 뭐죠? 처음에 보셨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술되어 있는 웹페이지죠.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echo라는 걸 이용해서 session 전역변수에 있는 닉네임 닉네임 값을 출력해 주고요. 그리고 로그아웃.php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용자가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로그아웃.php라는 파일로 사용 웹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session underbar destroy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해야 됩니다. 이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현재 이 session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session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서 session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location으로 redirection 시켜서 로그인.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로 사용자를 다시 보내버리는 겁니다. 그럼 사용자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. 순서가 이해가 가시나요? 우선 로그인.html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로그인을 시키고요. 로그인 정보를 입력을 받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로 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체크하고 맞다면 이 session이라고 하는 전역변수에다가 몇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session.php라고 하는 파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. session.php는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session 전역변수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요.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요구하는 웹페이지로 redirection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 session 데이터를 이용해서 닉네임을 호명하면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 로그아웃.php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아웃.php 파일로 가면서 session.under.destroy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session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고요.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gcr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redirection 시키는 것이 제가 만든 예제의 개요고요. 일반적으로 php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찬찬히 보시고 이것저것 변형을 한 번 해보시면서 쿠키 세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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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